형 눈빛보고 뭐, 나는 열심히, 아니 뭐야 얘네들이. 아니 제가 인정하기로 하는게 너무. 아니 풍법하고 안 해. 지니가 피하면은. 풍부가 버리고, 오늘 보내야 돼. 재리 형 이거 먹자. 재리 형이 치매는 드리고 치고. 종종 정답이. 야 이거 뺏기면 죽는 것 같아. 종국이 형 치라고. 야, 살 뻥끼도 놓치고 가. 야, 일로버렸다. 야, 예능으로 다 줘. 야, 긴장돼, 긴장돼. 야, 이게 정성처럼. 어, 이거 올라와. 너는 제일 제일 좋은데. 와, 종국이 형 이거래 왜. 왜 속아야 했는데 얼마야. 형이 급해 있냐고. 형이 후회되지, 후회되지. 아무튼 후회되지. 자, 리듬을 타. 그렇지. 자, 시작. 시작. 오, 통. 오, 통. 폴렛 좀 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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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닭볶음탕 고맙습니다. 어 좀 가지라 나오다 가지라. 우와. 너무 찌네. 우와 닭볶음탕 고길러. 야. 이거 뭐야? 오 됐다. 와 오 됐다. 오 됐다. 힌트 줘. 힌트 줘. 힌트 줘. 힌트 줘. 힌트 줘. 힌트 줘. 오 오. 어. 길자 중으로 틀리나 왔다. 아 힌트가 너무 어렵네. 아니 옥상닭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 옥상인지 어떻게 하냐. 저기도 파라솔인데. 파라솔은 맞잖아. 자 여러분, 이번 대결은 팀의 대결입니다. 워낙 양 팀의 힘들이 좋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물게임의 클래식 수준 고싸움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불합치 않네요. 아니, 종국이 형. 아니, 그냥 다 평균이 다 너무 힘이 낮추잖아. 이게 마지막 한 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저희 한 명 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이건 진짜 안 돼. 이쪽은 여자분이 되시기 때문에. 지효 여자입니다. 지효 여자지. 지효 진짜 심쎄고 내가 아는데. 우리 심화가 지금 2대0으로 압수하고 있어요. 내가 지효 씨를 데리고 오고 에릭 씨를 드릴게요. 네, 그건 찬성이다. 전문이야, 동생들. 5대9 당식입니다. 오케이. 서지맨 팀에서 두 분이 자진해서 내려와주세요. 네, 내려와주세요. 6대5, 6대5 합시다, 6대5. 6대5, 어때요? 6대5요. 네, 형. 6대5로 하실 거면 합의하세요, 동군이. 아, 이거 우리가 불리하니까. 그러면은. 6대5. 6대5. 그래요, 그냥 6대5 하고 나서. 좋게 좋게 납시다, 좋게. 네, 좋게 좋게 납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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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주 굴러주세요. 그럼, 그럼. 대혈이 올라가. 네, 일단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6대5지만 5대5 같은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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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가드! 베리야 잡아줘. 아니 너무 밀지 마요. 아니 밀지 마!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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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요. 감사합니다.